오늘 맑은 날씨 속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낮과 밤이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30도, 진주 29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때이름 폭염이 절정에 달합니다. 내일 경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내외를 보이면서 예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이 더위는 모레 평년 기온이 회복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존농도 나쁨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 나타내면서 낮 동안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도시변 함안 12도, 창원은 16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함안 30도, 밀양과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0도, 진주 11도 내외로 선선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0도, 사천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 크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